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급의 구분이 없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상식이 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이미 갑신정변과 가보개혁 등을 거쳐서 이미 노예 제도가 해지되었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신분이나 어떤 계급의 차이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에도 이것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립선언서를 보면 이렇게 잘 알려진 문구가 적혀있죠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이것은 자명한 이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은 바로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법 앞에서 평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축복받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보면은 과연 정말로 그럴까? 과연 정말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노예제와 신분제는 폐지가 되었고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고 분명히 헌법에도 독립선언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실제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들의 어떤 인격 모독을 견디지 못하다 결국에는 분신 자살을 시도해서 이것이 언론의 보도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그 아파트의 주민들이 이 경비원은 어떻게 돼 있냐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주는데 경비원에게 주는데 버리긴 아까우니까 주는데 창문을 통해서 던져서 밖에 던진다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가 버리기가 싫으니까 경비원을 불러서 와서 우리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좀 버려달라 부른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이 경비원의 인격을 모독해서 결국에는 그가 참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땅콩 회황 사건도 있었죠 모 항공사에서 임원이 마카다미아 견과류를 봉지를 뜯어서 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비행기를 회황시켰던 그런 일들을 우리 사회가 겪으면서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신분 제도가 있구나 분명히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구나 사람 위에 여전히 사람이 있고 여전히 사람 밑에도 사람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는 혈통과 가문 이런 것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가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번 노예면 평생 노예 한 번 귀족이면 평생 귀족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신분이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의 폐해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든 사람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경쟁이 심한 그런 사회가 되기도 했고 이렇게 심해지고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가치 내가 가진 능력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게 됐을 때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고 나보다 더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의 자리가 위협받고 나의 가치가 무가치해지는 더 이상 내가 사회에 어떤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가치와 존엄도 함께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사회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러한 능력이나 어떤 개인의 가치에 의해서 줄세움 당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 입시를 통해서 혹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내가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내가 가진 이 직업이 얼만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명망이 있는 직업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을 줄세우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중에는 많은 분들이 깊은 절망과 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오랫동안 아니지만 그래도 제 대부분의 사역의 기간 동안 청년 사역을 해왔는데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특히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수, 삼수, 사수, 오수를 하면서 대학을 준비하지만 그래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꿈꿔왔던 그 대학, 그 과에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내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절망감 나이는 들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회적으로 뒤처지고 경쟁에서 도태되어 버렸다는 그러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청년들도 있고 이 계속되는 경쟁 속에서 지치고 지쳐서 그 마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학도 좋은 대학 나온 것 같고 직장도 잘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미 상하고 상할 대로 상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지체들도 청년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누군가는 자신이 경쟁에서 앞서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자신의 가치와 어떤 존엄의 근거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월감과 어떤 성취감을 느끼며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되죠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가치와 행복과 만족의 근거로 삼는 것들 내가 경쟁에서 앞서갔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가치의 근거가 된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았다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거짓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것이 가짜 하나님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보고서 마음속 저 깊은 데서부터 내가 저것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고 느낄 것이고 나도 가치가 있음을 알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존심도 생기고 안전한 느낌도 가실 텐데 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설명해 보면 사람이 자신의 낮음과 높음 혹은 가난함과 부함의 근거로 잡는 잣대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의 낮은 학벌로 인하여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학벌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평생 놓이지 못하고 얽매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저 사람은 대학 어디 나왔대? 저 사람은 대학을 뭘 공부했대? 항상 그것을 궁금해하고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학벌이 우상이 될 수 있겠죠 혹은 외모가 자신의 우상인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외모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내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지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그것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죠 그것이 꼭 어떤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교회 봉사조차도 심지어 목회자에게는 교회의 부흥조차도 그것이 그 사람의 자존감과 어떤 가치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팀킬러 목사님이 자신의 이런 가짜 하나님 가짜 신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 주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다른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는 그것 자연스레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그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멍하니 이제 눈을 감고 누웠을 때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상상했을 때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을 때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은 잠자리에 누워서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을 상상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혹은 자신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상상하시고 행복한 미소를 짓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불안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나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생각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더 이상 내 삶은 의미가 없어질 텐데 더 이상 내 삶은 가치 있지 않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높음과 부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난다든지 극도의 어떤 슬픔의 감정이 일어난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이나 혹은 사건들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이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의 근거로 삼고 그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여기에는 성도나 불신자의 구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높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적인 높음으로 인하여서 자신감을 얻고 또 세상에서의 낮아진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가치없다고 느끼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구부는 우리에게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의 대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낮은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부한자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를 가리킵니다 야구부서에 부한자에 대한 말씀들이 몇 번 나오는데요 항상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낮은 자는 여기서 부한자와 대조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낮은 자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 사회적으로 낮은 그런 형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낮은 형제 사회적으로 낮은 형제가 자랑해야 될 그의 높음은 무엇일까요? 야구부는 이에 대해 2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구부의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난하고 낮은 형제가 자랑해야 될 부함은 무엇이냐면 야구부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신 것 바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신 그 부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상속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랑해야 될 높음인 것이죠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힘없는 자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그들이 예수를 가졌다는 사실이고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가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예수를 가진 나는 하나님을 가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 하나님 나라에 부유하게 된 사람이다 바로 이 사실을 그들이 자랑해야 한다고 야구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한 영적인 실제이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분명한 오히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높음보다 더 실제적이고 더 분명한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믿음으로 부유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개인의 차원에서 가족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과 모든 하나님의 부유함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부유함이 모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예수께서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수치는 다 가져가신 칼빈의 말에 따르면 놀라운 교환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죠 또한 요한 1서 3장 2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언젠가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죄가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부유함입니다 둘째로 가족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어떠한 부유함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그전에는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고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가족이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백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백배나 더 놀라운 가족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백배나 더 크고 귀한 집이 주어졌다는 것이네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사김의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하신 이 은혜가 바로 가족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부요함인 것이죠 또한 더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고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제가 예전 어렸을 때 이 말씀으로 된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었을 때였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되어서 엉엉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셋째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보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이들을 모든 것을 판단할 하나님의 왕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존귀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부유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어떤 나의 세상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내게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청년들의 상황이 비단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미국에서의 이민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곳에서 때로는 동양인이라고 무시받을 때도 있고 영어를 못한다고 무시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신분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서 내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남들처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생각에 때로는 상처도 받고 왜 내게는 이런 세상에 높음이 없을까 세상에 부유함이 없을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으면 이러한 취급 이러한 대우를 받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한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낮은 자일지 모르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욕해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것은 우리 중에 부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는 때로는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으로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야구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유함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그 풀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그 꽃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간에 그것은 오늘 폈다가 내일 지고 마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부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길어봤자 얼마나 깁니까? 고작 100년 정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기준, 이 땅에서의 높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90세 노인이 유치원에서 내가 상 받았다고 자랑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내가 유치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다 내가 초등학교 때 달리기 반에서 우승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올림픽 대회에 나온 선수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별 의미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높음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유함에 비하면 세상의 높음은 결코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유환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낮아짐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의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토의 낮아짐에 참여하고 그것을 너희의 자랑으로 삼아라 너희에게 주신 그 부유함이 있다면 예수를 바라보라 그분은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분이다 너희의 이 세상의 부유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부유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와 그 영광까지도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그분의 낮아지심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의 자랑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는 그 재물은 창고에 쌓아두고 그것을 나의 신으로 삼고 그것을 나의 안정감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선한 사업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세상의 부유함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나의 재능과 은사가 되었든지 간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신 그것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에 힘을 내라 그리고 그것을 너의 자랑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만 헌신해야 하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또 나냐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어떤 섬김을 부탁하거나 하면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맨날 섬기는 사람만 섬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자꾸 나냐 근데 여러분 야구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그 부유함 그것이 너의 헌신된 마음이라고 한다면 내게 헌신된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조차도 너의 부유함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자짐에 참여해라 그들에게 헌신된 마음이 없다면 너에게 주신 이 은사와 이 재능과 이 구별된 마음과 헌신된 태도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헌신에 나자짐에 참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야구부스 1장의 문맥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구부서 1장을 보시면 여러분 2절에서 야구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결국에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구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야구부서 1장이 이런 문맥의 흐름을 살펴볼 때 과연 이 낮은 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의 이 말씀이 앞에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이루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크고 많은 믿음의 시련들 중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낮은 자아상입니다 낮은 자아상, 열등감 세상의 기준에 대한 열등감 그것이 우리의 많은 부분, 시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구부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것이 야구부의 말씀이었는데 야구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 또한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낮은 자아상으로 고통받고 세상의 어떤 부유함을 갈망하고 세상의 높음을 취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갈망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삼키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 나뉘어진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것이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나자짐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실현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두 개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과도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무엇이고 나의 가치와 존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제는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야고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부과하는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한 것을 나도 가치 있다고 여기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신 큰 은혜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것으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삼고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5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